살다 보면 내리는 피처럼 피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. 야, 자기야. 우산을 왜 또 뽑았어. 맞냐? 사장이 어떻게 우산통 하나를 안 살았어. 너는 집에 어떻게 우산 하나가 없냐? 어? 역시 선생님이 있을 줄 알았어요. 저기 정의상까지만 데려다주세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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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저들아. 저 차 있는 데까지만. 가자. 어떻게 이렇게 가요. 그냥 머리만 밀면 가는 거지. 빗속에 서 있어도 우산이 되어줄 사람들만 있다면 조금 졌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들어가. 나 아직도 못 믿어? 믿어, 의심치 않지. 그럼 영화 보고 갈래? 순서대로 하자면. 손 잡았으니까 영화 봐야지. 그럼 영화를 본 다음에는 뭐 할 건데? 뭘 것 같아? 사랑이 오나 봐요. 나의 마음이 자꾸 그대를 찾나 봐요. 그대를 떠올리면 내 맘엔 그댈 닮은 봄이 찾아와요. 한 겨울이라도. 굳은 비가 내려도. 찬 바람이 불 때도. 난 항상 그대서. 네가 벗을래. 내가 벗을래. 내가 벗을래. 내 맘에 그대를 가득 안고서 사랑한다고 말할게 너에게 네가 빛나는 오늘 밤에 그대를 가득 안고서 사랑한다고 말할게 너에게 네가 빛나는 오늘 밤에 그대를 가득 안고. 감상해. 어머. 다 날씨가 tee 아니라. 어쩌면 그 빛나야. remains bom.